음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2년 2월 18일 금요일 제주 부산 실전배팅 증거달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주 안녕이들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상당히 갑자기 추워졌어요 더군다나 위쪽 지방은 좀 더 많이 추워졌다고 하는데 감기들 걸리지 마시고 요즘 감기 걸리면 민폐 아닙니까 오미크론이 뭐 9만명 넘어서 10만명 간다 그러는데 아무튼 걸리면 무지하게 괴롭다 그러니까요 방역하고 안하고 우리가 마스크 잘 끼고 다니면 좀 걸릴 확률이 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2월 셋째 주입니다 2월 첫째 주는 구정연휴로 쉬었고 지난주 그 다음에 이번주 이제 2월 셋째 주로 들어가는데요 제주 7개 부산 8개죠 자 오늘 2월 18일 금요일 경마 또 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결과는 또 하늘에 맡겨야 되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녹화 시간을 조금 이제 일찍 가져가느라고 오늘은 뒤에 브라인드를 좀 걷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앞에 마당이 좀 다 보이고 그 뒤에가 그 곰솔길이라고 그 무슨 관광 도로라 그래요 관광 오름이라고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가끔 가다가 신혼부부들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꼭대기 위에 뭐가 있대요 저희 애기 엄마는 가봤다는데 저는 안 가봤습니다 잔디가 지금 뭐 겨울이라서 누리끼리 한데 이제 봄 되고 그러면 이제 또 파라파라 올라올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2월 18일 금요경마 또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승부처 제주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제주 2,5,6 제주 2,5,6 부산은 1,3,6,7 1,3,6,7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 5경주 6경주 부산은 6경주와 7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2월 18일 금요경마 예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지만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른 시간에 신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입금하신 다음에 입금자 성함 문자로 꼭 넣어주시고요 방송 끝나고 바로 넣어놓고 내일 가셔도 되겠습니다 현금 문자 좀 일찍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엄지척 구독 하나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2월 18일 금요경마 제주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척으로 들어갑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이고요 650만원 이하 4세 이하짜리 게임으로 들어갑니다 제주 2경주는 제가 어제 수요 프레쉴라이브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그런 경주인데요 현장 가문은 4번마 황룡시대가 아마 근소하게 글쎄요 이게 근소하게 팔릴까요 어쩔까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재검을 받고 나오는 모습 4번마 황룡시대가 일단 이번 경주에 앞선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현중 기수가 직전 경주도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었는데 재검 받을 때 모습이 상당히 좋았어요 부담 중량이 57kg인데요 직전 대비 변화가 없습니다 취입으로 올라올 마필들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4번마 황룡시대를 놓고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가 들어가는 그런 경주인데요 그중에 아마 인기마로 팔릴 마필들 중에 2번마 아도니스 이것도 안쪽의 뒷점으로 좀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앞선 능력은 좀 있지만 4번마 황룡시대를 강하게 보는 입장에서 2번마 아도니스를 추천드리기가 좀 꼴끄럽다 2번마 아도니스가 10월 30일 경주죠 물이 없는 경주를 펼쳤는데 너무 짧았어요 그 전 경주는 슬금슬금 선행을 나갔는데도 따였고 아무튼 2번마 아도니스가 좀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이거는 불안한 인기마필 말씀드리고 또 하나 팔릴 마필이 7번마 오라루키도 항상 이 오라자 들어가는 놈들은 많이 팔리죠 능검은 그런대로 괜찮게 받았는데 직전하고 직직전 뛰는 모습을 보니까 아직까지 힘이 좀 더 차야 되겠다 싶은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4번마 황룡시대에 앞선 전개를 놓고 앞선 전개를 놓고 2번 아도니스 7번 오라루키 이런 마필드를 꺾거나 뒤로 돌려놓고 놀이는 안아짜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4번 황룡시대를 쌍국 대가리 놓고 안아짜리 2방으로 때리는 오늘 첫번째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 오늘 첫번째 찍어먹기 승부 제주교차 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 후반부 2개입니다 제주 메인이 5경주와 6경주 후반부 2개인데요 제주 5경주입니다 오늘 제주경마 첫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예측권 20장 빨갱이들 싹 꺾고 들어가는 오늘 첫번째 예측권 20장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제주마 4등급이고요 1000m 핸디캡 레이킹 60까지 2세 이상 마필들인데요 제주 5경주에 놓고 때리는 대가리가 있고 거기에 붙여서 하나짜리에다가 또 갖다 때리는데 요 위에다가 제가 써놨듯이 빨갱이들 싹 꺾고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3번마 군자 풍류를 대가리 놓고 레이스포인트 여기 빨갱이들을 싹 꺾고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3번마 군자 풍류가 직전 경주 시안 갔다 와가지고 주행심사 받고 인기 7위로 안팔렸는데 추입으로 갖다 붙여갖고 때렸죠 요 때 당시에 좌우지 파행 다리가 좀 안좋아가지고 공백이 좀 있었는데 신경음하밤에서 곧바로 강수하니 태워갖고 때렸습니다 자 이번 경주 경주거리가 1000m로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3번마 군자 풍류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인데요 군자 풍류는 요번에 뭐 경주거리가 좀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재도전이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자전지 우전지 파행으로 공백이 좀 있었는데 요번 경주 다시 한번 인게이트 2점에 강수한 기수 야물게 몰아주는 그런 기수이기 때문에 시원하게 한 바퀴 잡아 돌릴 것으로 보이고요 요번 경주에 최저 배당으로 갈 놈이 6번마 두리누리입니다 두리누리 이게 하위군에 있을 때 쭉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근데 직직전에 붙어 레이팅이 좀 올라가니까 80점으로 올라가니까 앞에 갖다 붙이면 한타 짧고 뒤에서 올라오면 늦게 올라오고 전현준이로 바꿔서 기승을 시켜놨기 때문에 더더욱 대가리가 팔릴 것 같은데 6번마 두리누리 요 놈을 뒤로 돌려놓고 시원하게 하나짜리 또 하나 걸린 놈이 있기 때문에 3번마 군자풍류 직전경주에 뭐 꼭 잡고 여유로운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연투 때릴 수 있어 보입니다 부담 중량도 53에서 55 뭐 별로 그렇게 부담되는 부담도 아니고요 자 3번마 군자풍류 군자풍류 자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위에 직권 20장 다시 한번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는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는 제주 오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승부 시원하게 상한감방 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오경주였고요 바로 연타로 오늘 제주 육경주 메인 제주 육경주 메인 자 요번 경주는 달라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조철이 믿는 축이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기 때문에 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달라박스 최대 승부로 때리는 두 번째 메인승부가 되겠습니다 제주마 3등급이고요 1110m 핸디캡 레이팅 80까지 2세 이상 마필들의 접전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상당히 혼전성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경주인데요 제주 육경주 인기 대가리가 어떤 놈이 갈까요 뭐 현장에서 인기 1위로 딱히 팔릴 마필들은 없는데 아마 뭐 3번마 광화의 보스가 박성광이까지 탔고 2연속 입장이고요 아마 3번마 광화의 보스가 최저 대가리로 갈 것 같습니다 레이팅 61에서 80까지 해서 3등급에서 꾸준하게 뛰어주고 있는 3번마 광화의 보스 하지만 이번 경주는 이 광화의 보스가 뭐 어디가 이상이 있어서 제가 뒤로 돌리는 게 아니고 달러박시 안 가는 게 아니고 3번마 광화의 보스보다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3번마 광화의 보스죠 뭐 좋아요 광화의 보스 선추입 전개로 쭉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요 직전 경주에 착찬은 없었습니다마는 이빨 갖다 조지고 선착입니다 1월 29일 육경주에서 자 이 광화의 보스를 이기러 갈 만한 놈들 이기러 갈 만한 놈들 이제 2번마 미래동산도 이제 요번에 안쪽 게이트로 들어와서 뭐 요 11월달 경주 모습 보면은 앞선전개 능력도 있죠 자 2번마 미래동산이 있고 직전에 좋은 모습으로 여유롭게 입상에 성공을 한 한영민이의 4번마 오라군주도 있고요 자 5번마 일대강자 안득수기수가 직전에 외곽 게이튬에도 불구하고 쉼으로 때리고 올라오면서 요 직 직전에 한 번 잡바위 때려놨었죠 잡바위 때리고는 직전에 한 방 때려먹었다 요번에 57kg 부담 중량이 이제 좀 부담이 가는 그런 형국이고 자 요 8번마 힘찬 세상입니다 자 이것도 계속 끈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3착 3착 4착 뭔가 한타가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에 충분히 들이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10번마 별빛 누립니다 최근 3착 2착 2착 인데요 김경유 강수환 임재광 자 요번에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던 강수환 기수가 뭐 53kg 홀가분한 부담 중량으로 또 한방 때릴 수 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 중에 한마리를 달라박스 놓는데 3번마 광화의 보스가 아마 대가리로 팔릴 것 같기 때문에 3번마 광화의 보스를 이기러 갈 놈 제가 언급해드린 놈 중에 한 놈인데요 그 놈을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두 번째 상안가 조철에 믿는 축 그 놈이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기 때문에 제주 육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승부로 시원하게 상안감방 때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리면서 제주 육경주 현장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경마 2경주 5경주 6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게 부산 경마 1경주 3경주 6경주 7경주 부산 1367 자 이 4개 경주 승부처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부산 1경주 입니다 부산 1경주 국산 6권 1200 별정 A형 3세마필들 입니다 자 이거 부산 1경주는요 찍어먹기 승부죠 에 휴양 갔다와서 상당히 좋아진 모습으로 돌아온 2번마 하늘강자 자 이 콩콩포인트 새끼인데 어 조건도 좋아졌습니다 2번 게이트로 딱 받아들고 여기 2번 하늘강자 잠깐만 제가 요거를 부산 거를 안해놨네요 잠시만요 부산 1경주 부산 1경주 제가 이쪽 거를 작업을 안해놨 잠시만요 부산 1경주 하늘강자가 휴양 갔다와서 좋아졌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하늘강자가 골연골증으로 출주 공백이 좀 있었죠 왼쪽 앞다리 좌전지 제3완골 골연골증 뭐 그냥 왼쪽 앞다리가 좀 안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휴양 갔다가 왔는데 능검 제검 받는데 날라갑니다 자꾸 여유를 보였었는데 이 정도 상태라면은 천행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요 자 자 요놈 2번 하늘강자를 놓고 찍어먹기가 들어가는 경기입니다 직직전에 직직전에 이창에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역시 구역구역 올라왔었습니다 직전에 이빠이 올라오긴 했는데 한타 부족 한타 부족 떨어졌던 3번마 바벨포세이돈 능검시에 선행 쭉 받아가지고 여유를 보였던 4번마 트리플 썬더가 있고요 6번마 폴트윈 이라는 마필도 19적 기명감 마방인데 이거 좀 안팔일 것 같은데 발주가 좀 늦어서 밀고 왔던 그런 경주입니다 발주 잘 나오면 W라고 제가 해놓고 7번마 닥터 콩돌이가 직전 경주 진겸이가 입상을 했죠 자 쥐어짜고 왔던 마필 입니다 매직 위스퍼의 기습 선행도 눈에 좀 보이고 10번마 위대한 선택은 이빠이 간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니고 13번마 아트켈리가 분명히 능검 받을 때 다실바 기수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직전 경주는 걸음을 못 보여줬어요 13번마 아트켈리도 W로 충분한 그런 마필이다 자 여기까지 단평을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 경주는요 2번마 하늘강자입니다 2번마 하늘강자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부산 1경주 루티들 2200만원 상급입니다 자 2번마 하늘강자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한방 찍어먹기 승부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1경주 현장예산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다음이 이제 부산 3경주 입니다 부산 3경주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들어가는 승부처 입니다 자 이번 이번 3경주는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수요프레쉬에서 설명을 드렸던 그런 경주죠 설명을 안 보신 분들은 수요프레쉬 어제 올려놓은 거 라이브 방송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번 경주 또 외곽을 밀려돌면서 얼레벌레 했습니다 네 이번 경주 대비에서는 상당히 훈련시 모습도 좋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마 조겨보는 분들이 이 8번마 블루카슨을 많이 추천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3경주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갔는데 자 이 8번마 블루카슨을 이기러 갈놈 8번마 블루카슨을 이기러 갈놈 네 이 분명히 2번마 올 크라운이 능검 받을 때 보면은 손대력도 있던 그런 마필인데 최근 2번 모습이 계속 후미권으로 밀렸죠 2번 게이트로 들어와서 W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마필이 2번마 올 크라운이다 자 6번마 해피송송 요즘 날라다니는 김해성 기수인데요 직전 경주도 1000m 착차가 별로 없었고 끝걸음 올라왔죠 자 경주거리가 늘은 이번 경주 충분히 가능한 마필입니다 7번마 레이디 골든까지 6번 7번 두 마리가 여자 기수 두 기수 김해선 최은경 취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고 8번 블루카스 9번마 BK 하나죠 직전 경주 외곽 돌면서 선행 경합하고는 부러졌던 퍼졌던 그런 놈인데 그 전 경주 11월 11월 12월 경주 모습 보면은 선행 주라이까지 갈 수 있고 상당히 뜬금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과연 선두권 공략을 어떻게 하냐가 관건이 되겠고요 10번마 그린 팝하고도 계속 꾸역꾸역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1400 보다는 얘는 1300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취입마지만은 긴 거리에 어울리는 놈이 아니기 때문에 줄어든 경주거리가 그런 대로 좀 해볼 만한 그런 마필이고요 어부지리 취입 정도 올라올 수 있는 배달이 아이콘 그 다음에 직전 경주 출발이 꾸벅하면서 경주가 꼬여있던 뉴프레쉬 뭐 이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우리가 노릴 수 있는 달라박스 8번마 블루카스 말고 조철이 공부해서 하나 또 잡아낸 야 요 놈이 달라박스 대다리로 쌍승시까지 꽂는 그런 그런 그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삼경주 오늘 두 번째 달라박스 승부 현장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짭짤한 배당으로 한 칼 들이 되겠습니다 자 삼경주였고요 자 이제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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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두 개로 들어갑니다 자 부산 육경주와 부산 7경주인데요 자 부산 육경주 국산 4구 1400 별정 별정 A형이고요 자 벤츠 한 대 때리러 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믿고 때릴 대다리가 하나 있는 그런 경주죠 바로 2번마 미스인디 2번마 미스인디 루나스테이크 코리안 오크스 계속 나오면서 대끼리 중대끼리 까지 대상 경주에서 팔리다가 아직까지 힘이 좀 덜 찬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 직전 경주 비로소 일반 경주로 돌아와서 대가리를 쳤습니다 30조 울줄리 마방에 기대주죠 2번마 미스인디 인디밴디 새끼고요 인디밴드 새끼 자 2번마 미스인디가 대가리고요 자 결론은 요번 예치권 20장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는 경주인데 3번마 닥터 자이언트 직전 경주에 미스인디 하고 같이 1,2착을 나눠먹은 그런 마필이죠 1월 28일 7경제 닥터 자이언트 뭐 여유로운 모습으로 취입으로 날라 들어오긴 했는데 기복이 좀 있죠 여기서는 앞에다서 2착 버티기인데 계속 팔렸죠 인기 4위 인기 2위 별로 경주 전개에 영향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그림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직전 경주에는 미스인디를 제외하고는 별로 센 놈들이 별로 없었다 바로 갖다 붙였는데 대끼리 3.3대 들어왔죠 3번마 닥터 자이언트를 이기러 갈 놈들이 분명히 보인다 그래서 이번 경주 부산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일단 미스인디는 대가리로 인정을 한다고 했고 3번마 닥터 자이언트를 이기러 갈 놈 어떤 놈이 있겠느냐 일단 눈에 띄는 게 1번지죠 제가 데뷔전도 추천하고 직전 경주도 추천하고 2연승 때리고 이제 4군 올라왔어요 자 이것도 선행만 깔끔하게 받아내면 승군전이지만 갖다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바로 옆에 이 천년의 약속도 자 1번지 같은 선행이 만약에 부러지면 닥터자이한테 하고 한번 맞짱 붙어서 취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4번마 천년의 약속 자 그리고 이 4군 올라와서 조금 헤매고는 있습니다만은 기본능력 분명히 갖추고 있는 6번마 앤들리스 러닝이고요 자 8번마 수소엔진이 승군전이지만 직전경제 선행 안 받고도 올라왔던 그런 마필이고 자 10번마 부산미서 역시도 승군전이지만 최은경이가 2차 승군했지만 2차권 착차 벌리면서 승군을 했습니다 2차권에 그때 우승했던 놈이 제이시의 꿈이죠 우리 지난주 일요일날 메인승부 대가리 제이시의 꿈을 놓고 예측권 20장 장안감방 때렸죠 그때 제이시의 꿈을 제가 무조건 승군이라도 대가리다 역시나 대가리 쳐줬는데 그 제이시의 꿈하고 첫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차라리 은경이가 타는 게 좋은데 김철호 기수가 타면서 부담이 올라간 게 부담이 좀 되고요 최은경이를 왜 안 태웠나 모르겠어요 강은석인에서 아무튼 10번마 부산미서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첫 번째 메인승부 부산 육경주는요 2번마 미스인디 놓고 예측권 20장 상한감방 찍어먹기 들어가는데 101호 팔리는 3번마 닥터자이안트를 깨러갈 한 놈을 찍어먹기 완장으로 들어간다 자 벤츠한테 때리러가는 예측권 20장 상한감방 부산 육경주 입니다 현장 예산 꼭 참고도 해주시고 자 이제 연타 마지막 승부처 부산 7경주 입니다 혼합 4군 에 1800 핸디캡 혼합 4군 자 요거 마지막 승부처 부산 7경주 달라박스 대가리 하나 깔끔하게 걸린 놈이 있기 때문에 달라박스 대가리 넣고 시원하게 상한감방 넣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번 부산 7경주는요 하나짜리 한놈이 안팔리고 덜팔리고 하는데 대가리 팔릴 마피 11번마 아델 크라운 이죠 아주 이쁜놈입니다 11번마 아델 크라운 저희한테 메인승부 최강라이언하고 최강라이거하고 아델 크라운 복승시 51.3배 메인승부였죠 이거 다른 놈들 뭐 왔다 갔다 인기 1위 2위 8일 때 하나짜리 빼판 최강라이거까지 붙여가면서 추천을 드렸던 메인승부의 대가리였죠 이게 다 야 근데 직정경주 걸음 뭐 완전히 꾸역꾸역 거의 부러질 뻔했죠 제가 여기 요전에 승분전이지만 걸음이 상당히 좋아서 바로 직정경주도 또 된다 되긴 됐는데 걸음이 뭐 완전히 쥐어짤던 그런 걸음입니다 자 이번 경주 요 놈이 인기 대가리가 가기 때문에 찬스가 딱 걸린 놈이 한 놈이 있다 11번마 아델 크라운을 이기러 갈 달러빡스 한 놈이 버티고 있는데 아마 요번 경주는 중배당 고배당 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걸리는 상한가인데 조철스타일 요번 부산 7경주 벤츠한데 재밌게 걸려있는 놈 11번마 아델 크라운 때려잡고 하나짜리에다가 백판짜리까지 하나 붙어오면 999까지 노려볼 수 있는 부산 7경주 베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256 부산 1367 총 7개 승부처 실전베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제주 2경주 5경주 6경주 부산 부산 1367 경주 그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 5경주 6경주 부산은 6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한번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회원님들은 자 이 방송 끝나면 곧바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하루 전에 입금해도 되고 뭐 밤에 입금해도 되고 입금하시고 나서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 방송 마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을 드리면서 자 2월 18일 금요일 제주 부산 조철의 중건다리 실전베팅 예상방송 마치고 자 내일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호가